오늘은 골로세서 3장 12절 17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골로세서 3장 12절 17절 말씀이 일종의 시리즈 명령이 저자가 포울이 명령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 자그마치 명령이 다섯 여섯 가지가 열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로 작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3장 12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약을 하면 열거한 여러 가지 미덕으로 옷을 입으라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인스럭션이라고 하는데 교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은 이유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하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라고 백성으로서 이러한 열거된 미덕들을 옷을 입어라 옷을 입다 벗다 이런 어떤 용어로서 표현을 했지만 미덕을 갖추어라 이런 뜻이겠죠. 보면 이 본문에서만 무슨 뜻인지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제 말은 반드시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아야만이 왜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인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인지를 앞에서 열거를 했기 때문에 12절에서는 전체를 이렇게 교훈의 인스럭션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지 이 내용들은 독자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찾아서 왜 거룩하고 사랑받은 백성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나이비 성경을 보면 bear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한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용서하신 이런 컨셉은 문맥을 통해서 주께서 용서를 어떻게 하였는지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골로세스 전체나 아니면 문맥에서 또 다른 바울이 가르쳤던 어떤 신학적인 내용 이 주님의 용서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참고하면 좀 더 본문의 교훈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편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결국은 왜 그리스도의 편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런 교훈을 내리는가 하면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 지체는 편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또 신학적인 어떤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지체라는 어떤 지체가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서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의 편강이 마음을 주장하라는 이 내용은 이 지체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그러니까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런 어떤 부르신과 편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편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은 두 번째에 교훈했던 내용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성경을 보면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좀 간접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한 몸의 지체로서 지체로서 너는 편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한 몸 그리고 이제 처음 이 설교를 접하는 사람들이나 본문을 대하는 사람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중에서도 이 편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내용이 이 글로스에서 이 내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다른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and be thankful 이 내용이 감사하라는 이 내용이 마치 구절상으로 보면 15절에 여기에 보면 15절에 한 부분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교훈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편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간접 명령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이렇게 어떤 NIB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내용 그리스도의 편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교훈의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바울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본문을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 혼돈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열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As you teach,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그래서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지혜라는 것은 여기 앞에 골로세스에서 지혜를 언급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보아야 되겠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교훈을 줄 때 admonish, 훈계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게 하라는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As you sing psalms, hymns,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on your heart to God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 시와 찬양과 영적인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이러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은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찬미를 할 때 어떤 꼭 들어가야 될 어떤 마음의 자세는 뭔가 하면 감사함의 자세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러한 어떤 하나의 시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영적인 노래를 부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면서도 또한 여기에 이 다섯 번째 교훈 내용 중에 뭐 뭐 할 때 그리스도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와 찬양과 영적인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를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은 이 교훈의 강조하는 어떤 교훈의 내용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영어문법으로 하면 종속절을 사용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와 말에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를 힘입어 이 영어로는 throw him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은 앞에 이 골로세스 1장 2장에서 보면 신학적인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신학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그를 힘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앞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교훈을 보면 어떤 행위와 말에서든지 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표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거의 없는 표현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이 교훈의 훈계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범위가 범주가 어떤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모든 행위와 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하는 마지막 어떤 교훈 내용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왜 이러한 강한 교훈을 바울이 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를 힘입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앞에 본문에서 신학적인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이 본문들을 읽어보는 것이 훈계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여섯 가지 독자에 따라서는 일곱 가지 아니면 또 적게 서너 가지로 이렇게 요작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내용 자체의 문형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짧은 본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이 본문들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앞에 부분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신학적인 핵심 사상 이런 것들을 컨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의 의미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심지어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 교훈들을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때 성경은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학습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이래서 최고의 학문적인 역량들이 있어야만이 또 인내도 있고 연구심도 있고 또 너의 어떤 탁월한 능력들도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함께 나누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례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